안녕하세요 청정화꽃길입니다.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계속 운동도 못가고 솔직히 바깥도 안 나갔어요. 근데 목소리는 깔아앉이고 몸은 자꾸 아프고 나이 먹는게 좋은게 하나도 없어. 그래서 오늘 일을 해보려 합니다. 율마 있죠? 키가 엄청 커요. 율마 이거를 이만했을 때부터 사서 키웠는데 이거를 두 줄기인데 이걸 잘라볼까 해요. 실험 삼아 해보려 합니다. 오늘 2024년 10월 22일 시간은 오후 3시 반경 일을 내려고 아이고 정신차리라고 커피 또 먹고 일을 내려고 칼을 갈아서 갖고 왔어요. 무십죠? 이 칼을 찾는데 잘못사서 녹이 쓸어요. 녹이. 그래서 주방에서는 사실 안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자를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커요. 이렇게 커요. 이렇게 커요. 이렇게 커요. 아이고. 이리 어떻게 해. 흙을 좀 파서 이리 옮기겠습니다. 얘가 엄청 오늘 성장이 좋은데 항상 이게 신경이 쓰였어요. 여기 나무 두 줄기가 저는 외목대로 키우고 싶은데 외목대로 키우고 싶은데 잘라야지 했는데 그 시계를 놓쳤어요. 그래가지고 매번 생각이 났었어요.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? 한번 잘라보고 싶은데 되려나 모르겠어서 그냥 그러다 시간이 흘렀어요. 오늘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삶은 살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 식물을 알 수가 없으니 아이고 아이고 이것 봐야 돼. 오늘은 뿌리박 뿌리박 엄청 잘 컸죠? 이야 잘 컸이네. 아이고 세상에 이것 봐봐요. 흙도 너무 좋아요.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따. 자 이렇게 흙도 너무 좋아요. 버스버스라니. 예. 근데 이게 얘가 두 줄기야. 여기가 두 줄기. 이게 두 줄기. 얘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자릅니다.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. 무조건 잘라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자 이렇게 두 개 나눴습니다. 아이고 오늘 사고쳤네. 큰일 났네 이거. 오늘 사고쳤습니다. 두 개로 나눴습니다. 네. 요거는 이리 심을 끼고. 요거는 요리 심을 끼고. 요거 뿌리부호제. 잠깐 가져오겠습니다. 아이고 이 칼 잘드네. 무섭네. 잠시만요. 아이고 소독약. 자. 소독약. 소독약. 쳤어요 그 다음에 루틴 뿌리 발근제 많이 뿌려줘 많이 뿌려준다고 되나 봐 몰라 내 마음 편하자고 많이 뿌려 네 많이 뿌려 여기에 상처가 있어서 무조건 많이 뿌려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 이쪽도 무조건 많이 뿌려 왜 많이 뿌리느냐 전 나무를 잘 몰라요 근데 왜 많이 뿌리느냐 내 마음 편하고 잘 이거 완전 이기주였냐 이거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이리 심어줄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식무기도 아니고 이게 뭔 난리야 흙을 조금만 채울게요 오늘 식무기도 아니고 얘가 난리야 고장 미안타잉 자 그리고 요걸 심어주겠어 식무기도 아니고 뭔 고생이고 야야 고장 미안타 미안타 내가 딱딱해서 안 되겄다 여행을 보면서 여행을 보면서 야야 고장 그냥 타잉 여행을 보면서 야야 고장 됐다 됐어 이거 바꾸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돼 뿌리가 약해 지금 돌아다닐 때가 아니었죠 이거를 살짝 잡아 올리면서 이렇게 쳐주고 있어요 살짝 잡아서 올려주면서 이걸 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다 뭘로 받쳐주느냐 휘었네 뭘 받쳐줘야 되는데 그쵸 뭘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이거 너는 여기 비켜있어 비켜있어 잘 켜야돼 안크면 안 돼 안크면 안 돼 여기 뭘 키웠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이렇게 그거를 좀 옮겨주고 옮겨줘 옮겨줘 아 여기다 저거 키웠구나 아이비 아이비도 참 옮겼어요 아이비 잘라가 옮겨심었어 잘 끊어놔라 자 지금 열마가 중요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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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